그 다음 정국, 정국 나와. 나왔다 우리 학교 간판이다. 뭐야 글 씹어봐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목소리 완전 멋있어. 목소리 깐고 봐. 제 이름은 전정국이고요. 반정형 관심 없습니다. 반정형 관심 없습니다. 어깨이야. 완전 매력있어. 뽑아야 돼. 전정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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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김태형 나와. 우와 한참 웃을 줄 알다. 똑똑한가 봐. 안녕. 나는 새 김에 클 새에 형통할 형이야. 이제 모든 일이 막힘없이 크게 잘 된다는 뜻이야. 너가 반장이 된다면 뭘 해줄 거야? 말한 그대로 막힘없이 우리 다 크게 되게 해줄게. 키도 커? 키도 커? 어 키는 가능해? 그거는 유전자야. 미안해.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더욱 크게 더욱 멋지게 만들어줄게. 야 쟤 멋있다. 쟤 야만차다. 완전 멋있다. 말 잘한다. 그러게. 난 선생님 인생도 내가 책임져줄 수 있어. 내 인생을 네가 어떻게 책임져줄까? 어필해. 춤. 도구를 쓰도록. 이 마음 누구 몫이야 이거? 어필해. 오. 야 맘에. 오. 야 맘에. 오. 야 맘에. 오. 야. 자. 난 후보 6번. 박지민. 부산의 아들. 우와. 전화가 와서 고생이 많다. 여러분 지민입니다. 오. 제일 정상인 같지.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주신다면 폭력 없는 불이다. 피스다 피스. 평화다. 오. 멋있다. 야. 그리고 쟤가 반짝대면 인기 좀 있을 것 같아 우리 반. 오. 맞아. 야. 그 매력 있지 않나요? 야. 그 매력 있지 않나요? 매력 있지 않나요? 매력 있는 우리 반. 공부 잘하는 우리 반. 너희들의 일꾼이 되어 내가 노력할게. 뮤직 큐. 야 쟤 무용했대. 그리고. 쟤 무용을 보여줄 건가? 혹시. 아. 혹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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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